안녕하세요. 제주도 최고령 래퍼 엘지 세이모구요. 박하재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는데, 힙합이란 문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랩으로 들려드릴 거구요. 힙합 좋아하시면 알겠지만 힙합이 언제 태어났죠? 1973년 8월 13일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때 힙합이 어떻게 탄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랩으로 들려드릴 거구요. 우리 진재희가 저랑 자주 만나진 않는데, 진재희 페이스북에서 제가 힙합에 대한 정보, I got the hip-hop knowledge from your facebook. 그리고 어떤 힙합, 영어 잘 못해요 이것만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저한테 느낌을 주는 분이라서, 제가 힙합이라는 문화를 알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 오늘 그냥 뭐 잼으로, 잼으로 왔구요. 힙합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 DROP THE BID! 고개만 등록해주시면 돼요, 고개만. 뭐예요? 뭐였어요? 크림 제스! 야 야 야! let's go! 힙합! 태양기가 뿐만 나지 않아서,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밤새도록 충전해, 기계 이 구로, 개가 비싼 주통, 대인은 좀 치즈 많은 것 같다. 다다 툭 떨어뜨리고, 졸고 저노에 저 옷만 전어, 엄청 멋있게 해서 반복되는 브레이크 바닥에서 돌고 도둬 여섯들의 발음 막걸리면 마치 브레이크 그러게 인기에 넌 내 것 한 번 번져 어느 날 공원으로 멋진 서픽걸을 번져 운경도 구자메이카 목소리를 던져 모두 모여만 틀려만 뒷거리에 컬토 다운 다운 클럽에서 판돌리는 DJ 21명에 달한 만큼 많아 동국에서 음악을 듣고 싶다면 25센틀 입장료를 챙겨야 돼 미니마니몬 헤빙펀은 즐겁게 도전하실 때 헤빙펀만 다 같이 해주세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빛, 유니티, 러브 앤 헤빙펀 빛, 유니티, 러브 앤 헤빙펀 다시 8살의 K.I.S.1 회사 아직 그 앞에서 8시간씩 춤추며 놀았다고 해질 때까지 10대들에 깡이를 머물려 배까지 랩, 배드, 아프리카 밤바타 그대 연습해면 늦은 밤마다 쿠럭의 방법으로 음악을 쓰지 줄루 쪽의 표식으로 관심만 쓰지 다리 건너 사는 우리들을 존재해 싸운 거는 못해 악당들을 골라 쫓아내 유니버셜 줄루 데이션은 진짜 안전해 의심하고 망설이는 친구들의 개전해 MC와 DJ, B-BOE와 핑글 담을 넘어 새어나는 태권들의 라피티 파마의 시장에는 돌무덕이 계속 힙합으로 지나서 불안 랩을 뱉어 P.I.S. 유니티 러브 앤 헤빙 펑 P.I.S. 유니티 러브 앤 헤빙 펑 P.I.S. 유니티 러브 앤 헤빙 펑 What? What? 러브 앤 앤 헤빙 펑 Go!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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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주! 랜스페이 DJ! 그냥 뭐지? 그냥 그냥... 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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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은 래퍼다보니까 초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부담이 되지만 거의 프리스타일로 하는 환경의 메시지를 제가 지금 완성을 못한 곡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말로 글라글라 고치에 돌고래 바당에서 돌고 도는 동네 평화를 원한다면 글라글라 고치에 돌고래 바다에서 도도 외리놀이 부르기 원한다면 글라글라 고치에 이 곡을 제가 아직 미완성곡인데 제가 요새 제주도 환경문제에 많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두 번째 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쳐주세요. 야! 야, 야. 어! 제주도말로 링링해 품어버린 가느니 비가 고구가 내렸어 너무나 어려워 하긴 하지만 하늘이 도왔네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나는 힘을 내는 호니터 저 주여주세요. 돌고래는 알고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고래는 알고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고래는 알고 있어 어떻게 별을 따라가는지 돌고래는 알고 있어 어떻게 별을 반짝했는지 요 아름다운 제주의 그의 파도 앞에서 넘칠 거리 내 쓰레기의 파도 예, 파도 파도 끝이 없어 쓰레기 메리짱 공개도 주민들어 완전 화났지 예, 소린쪽 손에는 플라스틱커 그리고 얘기해 이 제주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또 왔다고 하지만 더 이상 대책이 없네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나 봐 그냥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고래는 알고 있어 돌고래는 알고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고래는 알고 있어 어떻게 별을 따라가는지 돌고래는 알고 있어 어떻게 별을 따라가는지 돌고래는 알고 있어 어떻게 별을 반짝 깨는지 돌고래는 알고 있어 그래, 예, 20년을 이어 왔네 우리는 길거리에 지식까지 해 각자의 스타일 우리는 길거리에 지식까지 해 방식으로 살아왔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황을 찾아왔네 예비자님, 노, 하루아침에 수백 후에 나무가 깔려 먹은 빈자리로 아침 파티를 채우기엔 맥스워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거기서 얻는 일이 때문에 눈이 멀었네 멀었네 서둘리 사람들 아시죠? 서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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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리 만든대 거기에다 호랑이 하마 표범 뭐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인상유적 받겠다는 건데 도대체 말이 안 돼 돌고래가 잘 사는 제주도가 결국엔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유산이야 예 어떤 금은 보악보다도 훨씬 더 빛난다는 걸 봐주었으면 좋겠네 돌고래 바닥에서 돌고 도는 동네 평화를 원한다면 글라글라꽃이 해 돌고래 바닥에서 돌고래미 노래 제주 잘 제리보광 결산 국제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와 국제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와 황 조롱이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 쓰는 이유는요 흉악하기가ux이 생겨서 idan 국제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와 자연을 해친다는 자연을 해친다는 자연을 해친다는 제리보광 결산 제주도 4, 2, 3, 4, 4! 제돌이와 춘삼이, 사파리와 태산이, 금등이와 대포, 대지, 돌고래는 바다로 제돌이와 춘삼이, 사파리와 복수디, 태산이와 금등, 대포, 대지, 돌고래는 바다로 돌고래 바닥에서 돌고 도둔 동댕이 평가를 원하다가 글라글라 코치에 돌고래 바다에서 돌고 도둔 동댕이 부르기 원한다면 돌고래 바닥에서 돌고 도둔 동댕이 평가를 원한다면 돌고래 바다에서 돌고 도둔 동댕이 부르기 원한다면 글라글라 코치에 돌고래 바다에서 돌고 도둔 동댕이 평가를 원한다면 글라글라 코치에 돌고래 바다에서 돌고래 미 노래 부르기 원한다면 글라글라 코치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어설픈 점도 있었는데 어설프지만 힙합은 봐주는 것 같아요. 다른 멋진 무대까지도 끝까지 다 보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러브! 고맙습니다.